앞서 우리가 1억원을 어떻게 투자할 건가는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월 적립식은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일단 금액이 1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100만원 투자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또 100만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시장이 약세장일 때 공격적으로 좀 투자해보자 그래서 100만원의 투자액 내가 예를 들면 이번 달에는 만원이었고 다음 달에는 9천원이었고 주가가 그 다음 달에는 8천원이다 그러면 계속 이 분할 매수로 매수당가가 낮아지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지난달보다 더 싸게 사고 지지난달보다 더 싸게 사고 오히려 주가가 내리는 게 고마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식 투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 나에게는 앞으로 계속 투자할 자금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공격적으로 투자할 대상이 뭐가 있겠느냐 성장주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성장주는 정반대예요 왜냐 리스크가 큰 그런 상품들을 금리 인상기에는 좀 투자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블이 가장 심한 주식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버블 주식들을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 대표적인 게 전기차 섹터일 거고요 미국의 픽테크 주들이겠죠 이런 성장주들 많이 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플도 우리가 실적 피크를 우리가 누린 이후에 하반기 실적 악화를 예상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들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실현은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성장주들을 좀 투자를 해보는 거고요 시장이 이제 다시 이제 강세장으로 돌변을 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더 회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꾸는 거죠 수익 실현 측면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고배당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돈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거는 고배당주나 현금 보유로 일단 지키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잖아요 한번 시장이 또 망가졌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하고 그리고 나는 또 월 적립식으로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약세장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좀 적립식은 투자를 해보자 그리고 시장이 다시 강세장으로 가면 이를 매도해서 고배당주로 안전하게 좀 지키는 또는 리츠나 스펙 등으로 주가 저변동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호교모를 주식 상승을 좀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사실 매도 타이밍이 매수보다 더 어렵죠 매도만 잘해도 우리가 따박따박 수익 시전을 할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매도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매도 이유는 매수하기 전에 미리 세워둬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PER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미래 실적 기준으로 예를 들면 PER 5배 샀으면 20배까지 버텨본다 그러면 주가는 4배가 올라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시가 배당률 한 8% 정도에 사서 시가 배당률 한 5% 정도에 팔겠다 그러면 주가는 한 3, 40% 이상 오르는 거죠 그렇게 따박따박 목표어치를 좀 세우고 그거에 도달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죠 다만 주식시장은 생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꺾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상황을 보면서 적절한 수익 실현을 좀 추구해보자 그래서 저는 절반의 매도를 좀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벌 수도 있지만 한 50% 예를 들면 벌 때 한 반절 정도 파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의 한 절반 정도 왔을 때 일단 반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나머지 반절은 기대치까지 가져가거나 혹여 시장이 꺾이면 다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금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좋은 종목을 우리가 사기도 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되면 절반은 욕심을 좀 버려서 팔아라 차익 실현을 해라 라는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싶고요 요즘 들어서 무상증자가 굉장히 인기예요 무상증자는 아까 1편에서 우리가 위상증자 이야기를 2편에서인가요? 했는데요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본총계라는 그런 회계학적인 항목에서 자본인여금 우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유상증자를 해요 만 원에 파는 거죠 그러면 액면가 500원은 자본금이 돼요 9,500원은 자본인여금이 되는 거죠 액면가 초과발행금은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인여금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 자본금을 늘리는 데 쓰인 그런 인여금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인여금이 돼요 9,500원은 나중에 무상증자 재원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무상증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상증자는 주가가 나중에 바뀌게 돼요 가령 예를 들면 한 주에 한 주를 더 주는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고 치죠 만 원짜리 주식이 두 주가 되는 거잖아요 한 주가 두 주 그러면 주가는 5,000원짜리 두 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니까 한 주에 만 원, 열 주인 주식은 10만 원이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두 주가 되면 20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는 5,000원 그래서 투자자 주식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아요 왜냐? 만 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었는데 5,000원짜리 두 주를 주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 주가를 5,000원 정도로 낮춰주게 돼요 그걸 우리가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권리부, 권리락이 있어요 우리가 공시에서 보면 무상증자 공시에서 보면 기준일이 있거든요 그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만 권리부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하루 전은 권리락인 거죠 이 권리락일에 주가를 5,000원으로 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권리락 착시 효과가 나는 거죠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만 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5,000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반토막 났다 너무 싸다 그런데 싼 게 아니죠 사실 5,000원짜리 두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락 착시 효과로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 김민경 개그우먼이 모델로 했던 모델로 있는 공구우먼 주가가 급등을 최근에 했잖아요 그게 권리락 착시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락 착시 효과에 언제 팔아야 되겠어요 착시 효과가 있을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 매도 타이밍을 그럴 때 우리가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출 것이냐 우리가 나로 우리가 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로우 발사에 앞서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로우가 막상 발사를 하고 나니까 급락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포인트는 더 나올 뉴스가 없어서 그래요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나올 뉴스가 없으니까 그때가 어떤 뉴스가 나올 때가 매도의 정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PER과 어떤 시가 배당률의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를 맞추는 가치 투자 관점 하나랑 뉴스의 정점 그 뉴스의 정점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무상증자 권리락도 하나의 뉴스의 정점이 되겠죠 매번 그래 왔었거든요 그런 포인트 하나랑 나로우 발사처럼 어떤 뉴스의 정점 이럴 때에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촬영기자1호 양상편집에서 계속 Molt이트 해석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촬영기자1호